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야? 어딜 달려가?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야 어딜 달려가? 그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조희가 이상하다고 뭐 하는지 모르나 보러 조희야 정신 차려야 돼 3회 연속 성공하시면 통과해요 3회 연속? 첫 번째 카테고리 연예인입니다 남 지 현 노 사 연 도 시 원 오케이 오케이 도지원을 했어 도지원을 했어 잘했다 이번에 카테고리는 자유입니다 말만 되면 돼요 갑니다 잠시만요 찌개 벌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직계 벌려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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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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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진짜 벌려 있었어 짐게 벌려 밟아 봐봐 조희야 괜찮니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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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계 벌려 직계 벌려 조희야 더 자연스럽다 조이의 놀람 이거 소장각이야. 형 이번에 진짜 할게요 이렇게 조이가 먼저 이번에 진짜 할게. 자 가겠습니다. 조이 먼저. 조이부터. 강. 산. 에. 전. 지. 현. 종. 탈. 새. 우리 마침은 비길버잖아요. 자 갈게요. 누구 먼저 하는 거야 니네. 그거 정해야지. 1인이요. 니가 먼저 해봐. 니가 먼저 해. 제가 먼저 할까요?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. 그러세요. 우리 그냥 편해서 그냥 뽑았나 보다.